일단 인증을 해야 돼! 일단 내려놔! 진정해! 너 내려X2 이거 뻗한 그림이야 노잼대 너 아 아! 어! 아! 너! 아니 진짜야 아... 여기 강목조로 강목조로 걸어 나오세요 아.. 어깨운동 했더니 지금 어깨를 못 움직이겠어요 진짜 이대로 저 이대로 오늘 먹방 안 돼요 아! 아! 건들지 마세요! 시청자분들한테 어필하려고 아픈 척 하는 거 같은데 아냐아냐아냐 진짜로 지지껏 자! 오늘 본격적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에 걸맞춰서 콘텐츠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콘텐츠는 먹방 유튜버의 금지를 테스트하는 실험입니다 먹방 유튜버로서 다이어트하는데 음식을 절제할 수 있냐? 아아 저 순종이야 이렇게 왔을 때 제가 뭐 입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아니 근데 지금 두 분 이틀 정도 닭가슴살 빼고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 아니에요? 거의 그냥 식단 관리했죠 그래서 저희가 아주 짜고 달달구리한 음식들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룰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을 10분 동안 먹지 않으면 두 분이 공평하게 나눠 드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10분 안에 누군가가 배신해서 먼저 먹는다고 하면 두 분이 그 음식을 다 먹어야 됩니다 하지만 윗몸일으키기 30개, 팔굽혀펴기 30개, 스쿼트 30개를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안 먹어 지금 아니 그게 팔굽혀펴기가 안 돼 지금은 그렇지만 맛있는 음식 앞에서 과연 그렇게 할지 아니 10분 참고 같이 먹으면 되지 뭘 우리가 그걸 사서 고생을 해 자 그럼 1라운드 진행해볼까요? 자 1라운드는 떡볶이입니다 돈 주고도 평소에 먹지도 않는 거 그거 뭐올? 자 일단 시청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오 맛있어 보긴 한다 뭐야 ASMR이야? 에이 떡볶이는 뭐 하나도 안 흔들리죠? 오 맛있게 먹긴 한다 오 야 배고파 나 떡볶이 안 좋은데 왜 이렇게 맛있을 거 같냐 오 온다 온다 스쿼트 벽혀? 아 아파 아니 나 운동하고 싶어 자 3라운드 실사입니다 알지 이거 여기다가 이거 담가서 먹으면 맛있겠다 그래 숟갈 야 알지 달걀 깨가지고 이렇게 먹고싶은 마음보다 몸이 지금 더 아파요 솔직히 이 정도는 저는 뭘 쩝니다 저 잡을게요 뭐 3단계 없죠? 실물 여기 앞에 있는데 뭐가 더 있겠어 네 자 4단계는 면자 먹방이고요 뭐 드세요? 와 얘 진짜 맛있게 먹는다 눈앞에서 먹어버리네 오 맛있어 와 맛있어? 응 와 침이 너무 나와 나도 와 꼬르를 걸어 봐 안 봐도 돼요? 아니요 잠시만요 아 나 진짜 너무 배고파 자 1분 다 왔고요 1분 만 탔다 혼자 온전히 다 먹을 것인가 둘이 같이 나눠 먹을 것인가 카운트 들어갑니다 10 9 3 먹어요 그냥 2 먹어요 1 성공 같이 고생했네 같이 먹어야죠 자 잠시만요 같이 먹을 수 있으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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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다 주세요 갖다 주세요 오케이 새걸로 주실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다이어트하고 계신 만큼 상기 이미지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같은 떡볶이고요 떡볶이 2인분 제공해 드립니다 아니 얼마큼 드린다고는 애초에 말이 없었잖아요 아 진짜 치사하네 왔던지 룰이 너무 쉬웠어 한 10분 그냥 기다리고 먹지 둘이서 함께 나눠 드시면 됩니다 아니 내가 이제 발을 못 굽혀가네 어 근데 새우부터 잡아버리네 이게 새우야? 새우 어디야 먹을게 으음 새우지 아 먹으니까 새우네 아 이게 안 왜 이렇게 맛있어? 와 왜 이렇게 맛있어? 와 뭐 좀 천천히 먹지 응 하나씩 먹 응 아 이거 너무 많이 먹었죠? 아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으음 자 배부르게 드셨나요? 와 너무 그렇게 입에서 녹아 와 너무 맛있어 와 너무 맛있어요 이거 아 이거 잘못됐어요 제가? 맛있어요? 네 두루미와 두루미와 여우냐고 에이 자 다음 음식은 뭐예요? 다음 음식은 라면입니다. 자 시청각 교육부터 받겠습니다. 야 뭔가 이렇게 맛있었거든요? 아유. 야 라면 잘 끓였네. 야 계란 노릇 좀 해놓아봐. 아니 그냥. 아니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냄새를. 금상금계에 모두 들어간다. 아니 그걸 왜 말아. 을이 없네 뭐 참. 이렇게 앞에 가서 약간 먹는 꿀꺼 봐. 꿀꺽. 우와. 자 이거 지났고요. 다음 단계. 제이씨. 신났다 신났다. 오 라멘 먹고 싶었어. 왜. 자 면정 먹방이요. 야 우리 지키자 우리.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면은 다이어트 종량. 한 젓가락입니다. 아 진짜 맛있어. 다이어트 종량 한 젓가락이. 어때? 와 진짜 딱 잘 익었어. 뒤집어 먹으면 대박이야. 나 뒤집어 먹어야 돼. 맞아? 응. 난 널 믿겠다. 어떤 유혹을 하느냐. 아 왜. 아 믿겠다고 하느냐. 형들로 쳐다보지 마세요. 아 솔직히 먹고 싶다. 저거 다 낙히룸덩어리에. 야. 저거 진짜 다 몸에 안 좋은 말이야. 아 저거 진짜 거짓말 지금 어디서 먹어야 돼. 라멘은 지금 못하겠어요. 방송을 돼서. 라멘은 이거 1류의 적이야. 1류의 적. 봐보세요 가까이. 제가 다 먹을게요? 절대 안 먹어야 돼. 진짜 다 먹을게요? 1류의 적이에요. 1류의 적. 1류의가 아니라 1류의 아칫을. 1류의 적입니다. 보세요. 제가 먹여드릴게요. 저는 먹고 싶지도 않아요. 보세요. 이거 원래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아 이거 뭐예요? 아 이거 아니요. 아 뭐예요? 자. 아 뭐예요? 아 동기동 씨. 아 뭐하냐고요. 1류의 적이야. 와. 정기현 실패. 나란 놈은 진짜 1류의 적이야. 아 뭐하냐고요. 와. 아 어지러워. 쓰러질 것 같아 진짜로. 맛있어요? 와. 적당히 계란이 불어져 있어가지고. 보수. 보수. 보수해요. 참깨라면인 줄 알았는데. 참깨라면이 아니야. 그게. 아니 진짜. 아 진짜. 저 앞에는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와. 아 진짜. 야. 혹시 사람이야? 아니 무슨. 금강불게니. 뭐니. 그 뭐야? 부처님 라면을 왜 이렇게 좋아하냐. 야 먹는 거 말 좀 시키지 마봐. 아. 인간이 이럴 수 있어요? 워! 다 나왔어요. 아 그래. 갑자기 배. 배고파서. 아. 다음라운드 가겠습니다. 다음라운드 가겠습니다. 다음라운드는 씩캠입니다. 와. 와. 이것도 내가 좋아하는 씩캠.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와. 아 진짜 어지러워요. 어휴. 큰일 났다. 저기. 옆집 씨 한 번만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 금일관을. 다시 한 번 듣고 있을게요. 아 그럼요. 그렇게 갑시다. 우리 서로 너무. 뭐 하시는 거예요. 불쌍한 척 하네. 죄송합니다. 근데 또 친구가 뭐예요? 네. 보듬어주고. 이해해주는 거. 그게 바로 친구 아니겠습니까? 다한민국 넘버원 유튜버. 봄이동. 이거 다 같이. 이야. 오. 이게 다 살이야. 오. 이거 이거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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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 아 각잡지 마. 나 한덩 눈치챘어. 한덩 찍어. 한덩 찍어. 여태까지 본 사람은 알아? 니가 여태까지 이렇게 하면 넣는 흐름이라는 거. 입에 넣는 흐름이라는 거 알아? 아 진짜 안 먹어. 에이. 진짜 의심을. 방금 지났습니다. 오. 이거 뼈 없어요. 그냥 그대로 먹으면 돼요. 오. 어때? 아니 그냥 베이컨 먹는 것 같아. 베이컨. 미국 베이컨 먹는 느낌. 누 layering. 왜 그래? 깜짝 놀랬네. 프랑스. 깜짝이야. 나 진짜 먹잖아. 와 이거 부문 초스 짉겠다. 뭐, 예? Wäh enabled. 으α range9898989899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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Intro 안 먹잖아. 이게 진정한 핫톡 팁이야. 어? 잠깐만, 임기능? 임기능? 마는 기름 많이 묻어 있어. 오빠도 귓사장이 달라. 안 먹어요. 얼굴에 더 힘 넣어버려. 난 안 먹는다니까. 서로 배신하지? 그림이 너무 뻔해. 맞아. 뻔해. 뻔하다. 아이고. 안 먹으래. 뻔해. 아니. 딸이 하나를 한 병이 조금 먹을 거 아니에요. 한 병이 맛있게 먹는 게 이건 아니냐. 일단 내려놔, 진정해. 너 내려. 이거 뻗한 그림이야. 노잼 돼. 놔.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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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 나 믿어. 진짜 눈 감고 10초. 오케이? 눈 감고 10초 버티기. 준비 갈게요, 10초. 10, 9, 8, 7. 눈 뜨시면 안 됩니다. 4, 3, 2, 1. 1. 땡. 참은 거예요? 참았습니다. 갑시다. 넘읍시다. 이거 다 먹는 거예요? 아니죠. 알겠습니다. 한 식당 먹자. 너 먹어. 나 안 먹었잖아. 대답은 아니네. 아, 먹으려면. 아니, 이게 흐름이라는 게. 에이, 아니야. 그래도 이런 흐름이지 않았어. 근데 너가, 먹으라 그래. 아, 너가 치킨을 싫어하나 보다. 내가 치킨 싫어하나 보다. 아니, 먹으라 그러면 먹어야지. 그럼 무슨 말을 해. 내가 왜 잘못한 거야? 아니, 먹으라 그래서 먹었는데 왜 나한테. 한 말 다 됐어. 대단하잖아. 네. 아, 오늘 이렇게. 우리 먹방. 우리 먹방. 한 번에. 한 번에 외신이 있었는데. 두 번째 외신은. 어, 두 번째 외신이 아니지. 없었네요. 어, 예, 예. 어, 왜, 왜. 나 엉말도 안 했어, 엉말도 안 했어. 나 엉말도 안 했어, 엉말도 안 했어. 찔려? 찔려? 안 찔려? 안 찔려. 나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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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리냐? 이러고 내 눈을 찔러기 직전인데 지금. 두 분이 먹은 거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에 다른 방식으로 다시 결제를 할 테니 그냥 편하게 또 일상생활로 돌아가시면 되고요. 자, 그럼 다음에는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극저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핫도그였습니다. 빨리 빨리! 핫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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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예요? 맛있어요? 까맣품이롱! 핫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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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시다가 삼시킬 못하면 바로 몇 개씩 추가해서 진행하실 거예요. 핫도그! 핫도그! 괜찮다며 근데 운동 뭐 별거냐며 막이다 셋 어휴 여덟 이구 빨리 빨리 더 어 꼬ופ 꼬옥 아 처음이야 포정래 나 또 뭐 줄게 왜 나는 토할게요 너무 같이 으아 너 다쳐 이거 내가 다쳐 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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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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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과 2과 30개. 이거만 왜 이불로 했는데? 30개. 손불, 손불. 자. 둘. 30개. 와. 한 벽떡을 깼어. 오와! 여덟. 아홉. 하나 더. 하나 더. 아 너무 아파. 아홉. 라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 안 먹어. 라면 안 먹어요 이제? 안 먹어.